자기야 나 생리대 좀 사다줘 생리대가 다 떨어졌네 내가 생리대나 사다주는 그런 사람이다 어우 추워 패딩이라도 입고 나올걸 뭐야 너는 박정화 니가 여길 어떡해 우린 이제 끝났어 구질구질하게 여기까지 와서 왜 그러는 거야 그런 아련한 눈으로 쳐다봐도 달라지는 건 없어 이제 와서 사랑한다고 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 거짓말 하지마 그럼 그때 왜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그럼 같이 떠나자